이번 주말은 특별한 음식인 대게 또는 왕홍계로 준비해보세요. 가성비 대게와 왕홍계를 올해 최저가 공급합니다. 러시아 대게 시세 파괴하여 마가단 선호자 숲 대게 1kg당 25,900원이며 1년에 몇 번 안 들어오는 왕홍계는 2,3마리 3kg 한 박스 구성으로 9만 5,700원 무료 배송합니다. 품절 전 구매하시면 10월 26일 토요일에 고객님 댁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금요일은 주말에 드시려는 단골분들의 재구매가 많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꼭 품절 전에 구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해수산유통입니다. 동해 수입현지 대게 조업 선박들이 동시에 입항 통관 중에 있습니다. 여러 선박이 동시에 대량으로 통관되면서 현장에서 너무 아까운 마가단 선호자 숲 대게가 발생 중입니다. 저희에겐 큰 손실, 고객님 댐 게 이득,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대량으로 전국 유통을 하는 동해수산유통에서는 어쩔 수 없이 현장에서 전용찜기로 자숙하여 오늘 단 하루 초특가로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단 하루 한정 물량으로 올해 최저가 공급하는 것입니다. 별미인 러시아 왕홍계도 있습니다. 러시아 왕홍계는 두세마리 총 3키로 한 박스 구성으로 출고합니다. 품질이 가장 좋은 A급하러 살아있는 박달대게도 출고 가능합니다. 또한 전상품 3키로부터 무료 배송하는 날은 흔치 않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대게의 가격, 킹크랩 시가를 저렴하게 유통할 수 있는 이유는 동해수산유통에서는 매일매일 대량의 러시아 대게, 킹크랩을 전국으로 유통하고 있기에 활어 박달대게 외에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가성비 선호 대게를 확보하여 신선하고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리뷰 특가란 동해수산유통 네이버 카페 리얼 후기 카테고리의 후기 약속을 해주시는 고객분께 미리 할인하여 공급하는 것입니다. 늦으면 품절 10월 23일 수요일 도착 오늘의 특가 1번 대량 통관시 발생한 너무 아까운 아가단 선호자숙 대게 역대급 가격 리뷰 특가 1키로당 28,900원 x 25,900원 이번 없어서 못 파는 선호자숙 킹크랩 극소량 확보 리뷰 특가 1키로당 5만 4,900원 x 4만 9,900원 3번 1년에 몇 번 없는 러시아 활 살아있는 왕홍게 1마리 1키로에서 1.5키로 사이즈 3키로 2,3마리 1박스당 9만 9,900원 x 9만 5,700원 4번 이가격 실화 겨울철에는 7만원에서 10만원까지 하는 A급 활 살아있는 박달대게 리뷰 특가 1키로당 5만 2,900원 x 4만 7,900원 동해수산유통 카톡으로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본문하단 또는 댓글의 주문 링크를 통해 쉽게 주문이 가능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성비 킹크랩 대게로 가족 지인 친구분들과 즐거운 추억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